땡봉? 무슨 일찍 우리가 안 붙어야되지 않아요? 얘는 안온거 보니까 아 가야되는구나 네 얘는 안온거 보니까 이제 하늘정원 쪽으로 빠진거 같아 네 그러면 눈 남는거 없죠 저희 네 저 하나도 못먹었어요 어? 붙었네 3번님 쪽에 있다 지금 담벼락쪽에 다 붙었어요 오케이 다 있어요 담벼락쪽에? 저 한동 확인 한 번 기절 한 번 기절 라크 뒤에 1번님? 네 네